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기와 화학이 과락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풀이도 중요합니다만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맞춰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분간하는 알아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맞춰야 될 문제도 찾고 또 버려야 될 문제도 분리하면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보다 화학이 조금 과락쪽에 가깝게 나온 이번 회의의 문제인데 어떤지 저와 함께 분석도 하고 풀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81번부터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척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척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한다. 특수화학설비다. 그랬습니다. 특수화학설비에 관련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체 안전조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개척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척장치를 설치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긴급차단장치. 빨리 정보해야 되겠죠. 화학설비가 밖으로 누설됐을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동력원을 준비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화학설비 안전조치 중에서 이 개척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이 두 가지가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따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 개척장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는 게 또 문제가 나오죠. 이게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이렇게 특수화학설비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척장치로 해서는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비중계라는 건 없죠. 답은 4번이죠. 이 문제 틀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에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의 문항을, 문항수를 이렇게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2번.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도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화성 액체라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자면 이건 육류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산화성 고체가 인류 위험물로 해서 인류와 육류로 산화성 물질을 나누어 놨죠. 그러나 우리 산안법에서 위험물이 종료해 가면 산화성 액체와 산화성 고체를 하나 더 묶어서 분류를 합니다. 이래하든 저래하든 산화성 물질은 마지막에 산자가 들어간다. 산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자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과산화수소만 두 번째 산자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 물질 맨 끝부분에 산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물론 또 염류가 같이 포함되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어렵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보기를 줄 때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히드라신, 사료염으로 들어갑니다. 과염소, 산하는 것 하나 들어갔죠. 벤젠 이것도 사료의 물에 들어가고요. 암모니아는 인화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문제 틀릴 수가 없죠. 2번 아닙니다. 산자. 산화성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한번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82번도 맞추셔야 되고요. 83번 아시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틀리셔도 됩니다. 일부러 틀릴 필요 없습니다. 꼭 맞춰야 되는 문제로는 제가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에 아시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그때 문제 하나씩 풀 때마다 한 가지씩 내가 더 알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전기는 유독함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무색이고 휘발성이 아주 강한 액체이다. 맞습니다. 비중이 0.79이므로 물보다 가볍다. 그런데 맞는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기 힘들죠. 인화점이 20도씨이므로 여름철에 인화 위험성이 더 높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인화점은 일반적으로 영하 18도씨인데 보통 영하 20도씨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쨌든 영하 18에서 20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20도씨라고 했으니까 전혀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 기회에 이 문제 하나를 조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알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맞추라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일단 아닙니다. 84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의 표시 단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 문제도 사실 맞추셔야 돼요. 일단 제가 포함은 시키지는 않겠는데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와 이건 단위를 통일하면서 법을 개정한 것이죠. 국제적으로도 통일시켰습니다. 이거는 전기와 가스만 PPM으로 나타냅니다. PPM으로는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PPM으로 나타내고 에어로졸 그리고 미스트에 해당되는 것. 이런 입자에 해당되는 것. 분진이라든가 미스트라든가 에어로졸 다 포함됩니다. 입자 쪽에 해당되는 것은 다 밀리그램 포 메타 3승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에어로졸은 이렇게 들어가고 분진이나 미스트도 다 마찬가지. 메타 3승당 밀리그램으로 표시하게끔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답이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고온은 습구, 흙구, 온도, 지수로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이건 또 실내와 실외로 옥내, 옥외로 이렇게 또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 제가 포함은 시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음에는 가스와 전기만, 기체 상태만 PPM이고요. 나머지 입자 형태로 된 분진이나 미스트, 미스트도 액체 밀입자를 얘기하죠. 에어로졸 다 마찬가지. 미리그램 포 메타 3승으로 표시한다는 것. 단위를 구분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장에 있는 분진이나 미스트도 액체인 분진이나 미스트도 액체인 분진이나 미스트도 액체인 분진이 있습니다.